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도 좋은 연예인에서 안갈까 나만 여기서 돈 떨어져서 아무런치 않은 척해 널 위해서 우린 왠지 다시 그 난 후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거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도 좋을 거야 난 가끔 오락하던 애니까 상처받지 말자면 우린 서로 다 독였는데 이렇게 다시 뜸해진 걸까 가끔 이제 만나면 하찮은 항상 말을 전해 그런 가벼운 친구더라 이제 술 취하기 싫더라 네가 행복하다니 좋더라 나도 여기 멈춰 서지 않고 이제 난 불어나가야 하지 그래서 우린 왠지 다시 그 난 후게 될 것 같아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만 볼 걸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아니게 제일 좋을 거야 끈장에서만lax 거실에 심 안 불곰하는 거 다시 군신이 날 많 네 시간 서랍하TION 아니면 흘리사의 나무 같다 나의 무서운 거야